등목을 한번 해 주실래요? 등목이요? 저거 주세요. 아니 지금 얼음 둥둥 뜬 그 물을 지금 몸에 맨몸에 끼얹으신다고요? 어 진짜 괜찮으시겠어요? 갈게요. 진짜 진짜 합니다. 어우 물나라네. 어우. 어우. 어우 본 것만으로도 몸이 떨리던데 이거.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시네요. 어우 추워. 멀추워. 이렇게 닦아주면 수건을 문지르면서 또 긴장을 풀어주고. 그러므로서 혈관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아주 좋아요. 아 근데 지금 진짜 편하게 하시네요. 네. 한번 해 보시겠어요? 하... 고민되나? 아 왜 그래? 아 뭐 하죠 뭐. 형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. 자 중등운동 하시고. 아 뭐 이 정도야 뭐. 이야 승윤씨 말 잘못한 것 같은데. 얼음도 제대로 얼었던데 어떻게. 나는 괜찮다. 나는 괜찮다. 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자자자자자. 자. 자 갑니다. 어. 자자자자자. 자자자자. 아 자. 어. 어떻게. 승윤씨. 아니 숨 쉬어 숨 쉬어. 어휴. 그럼 더 좋아요. 잘하셨어요. 어때요? 할만하죠? 오오오오오오오오. 이야 이거 진짜. 정신이 번쩍 나네요. 네. 한 번은 하겠는데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. 못 할 것 같아. 오오오오. ㅋㅋㅋㅋ 오오오오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하. 헤엑엉이.